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항생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항생제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항생제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마치 사약이라도 받은 듯이 싫어하는 환자도 있고요. 필요 없다는데도 항생제를 꼭 달라고 조르는 환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은 항생제에 대해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법과 항생제 사용 시 특별히 주의할 점과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생제란 것이 뭘까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항균제라는 말이 좀 더 증아한 표현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균 감염 정말 무섭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별거 아닌 피부에 난 단순한 종기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세균성 폐렴이라도 걸리게 되면 거의 사형성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생제가 발명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니 항생제는 기적의 약인 셈입니다. 항생제가 나오면서 인류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항생제는 그럼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생긴 경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생긴 병이나 염증이라도 세균에 의한 염증이 아닌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생제는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겼거나 세균 감염이 아닌 병이라도 그 병의 경우가상 세균 감염이 동방되기 쉽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항생제 사용으로 생기는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미리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생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감기의 항생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감기란 병은 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아무리 세게 사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이런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감기라는 병의 항생제를 사용했다면 그 의사는 이 병이 단순한 감기라고 판단하지 않았거나 다른 문제가 동반된 거라고 판단한 걸 겁니다. 감기에는 항생제가 아예 소용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단순한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항생제는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소아청소년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대부분은 1차로 사용하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약들입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상 반응도 생길 수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약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이상 반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사용으로 이상이 생긴 경우 대부분 항생제 사용을 중지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병에 많이 걸린 어른들이 사용하는 항생제나 심한 병에 걸려서 입원한 경우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면역성이 떨어진다거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항생제를 사용할까요? 항생제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마다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이게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전에 잘 듣던 항생제가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현재의 의학적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실 몫입니다. 항생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항생제는 일단 사용하면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생제를 사용하고 아프는 증상이 없어진다고 바로 항생제를 중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먹는 도중 증상이 싹 다 좋아져도 반드시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항생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한번 항생제를 시작하면 약과 병에 따라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또는 2주 이상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약에 따라서는 3일 먹고 끝내는 약도 있으니까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는 언제까지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생제는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멀쩡해 보여도 의사가 그만 치료하라고 할 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먹이는 것이 내성을 줄이거나 재발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성 문제는 일단 항생제를 쓰냐 안 쓰냐 이때 벌써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사용을 하면 항생제를 필요 이상 짧게 사용하는 것이 내성을 더 잘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는 아이가 멀쩡해 보여도 끝까지 다 먹이는 것이 내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생제가 나오고 세월이 지나면서 세균이 반격이 시작되어서 항생제에 듣지 않는 세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균이 항생제를 이기는 것을 항생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남룡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세균이 항생제에 견디는 항생제 내성이 더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내성을 줄이려면 당연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하면 충분한 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소아청순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귀한 아이에게 항생제에 남룡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